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소울님들, 이런 속담 아시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도대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에게 나는 중요한 존재일까? 상대방이 소울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소울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소울님을 똑같이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궁금한 사람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단 한 사람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다섯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기 전에 잠시 에너지를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카드들은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면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지고 금 물잔에 물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우선 카드 자체의 에너지를 보면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오시죠? 말 그대로 이 카드는 물이 넘치는 카드, 감성이 넘치는 카드입니다. 즐겁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카드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대화 이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하고 싶기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갑게 맞아줄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은 어쨌든 나에 대한 감정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은 드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긍정적인데 과연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이제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데스는 단절의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에 대한 마음이 생각하면 좋은데 이 사람에 있어서 나란 사람의 어떤 중요도가 됐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중간에 누가 껴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잠깐 만났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서로 이제 떨어져서 다시 연락하기 좀 서먹하다든가 그런 중간에 좀 단절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감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만나고 다시 잘 지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조금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소울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괜찮고 더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Third Eye 제3의 눈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방해점 혹은 그 사람이 숨긴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관력, 통찰력으로 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타로카드인데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단절됐지? 이유를 전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모르는 어떤 장애물, 방해거리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거를 내가 발견해서 넘지 못하는 이상 이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약에 남녀관계라고 보였을 때 이 사람과 굉장히 좋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끊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혹시 다른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쪽 부모님이 이 둘의 사이를 반대했다든지 이런 어떤 내가 전혀 모르는 방해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계가 좀 내가 당혹스럽게 단절됐다면 단절되고 끝난 것만 보지 마시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관계를 맺어오는 그 과정들 끝나기 전까지를 쭉 돌이켜보면 아마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사람이 감추고 있던 감정이나 어떤 방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카드예요. 만일 의문이 있다면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미련인데요. 이게 그리드가 탐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칼을 다섯 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있는 칼 두 개 때문에 가지 못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나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감정이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이유 때문에 혹시 나는 모르는 이유 때문에 관계가 많이 멀어졌는데 당연히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혹은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만일 그 사람에게 미련이 있고 내가 궁금하다면 연락을 먼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연락을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외로 반갑게 나의 전화나 연락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카드의 에너지는 안정적이다 꾸준하다 그리고 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그릇은 작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흥미진진하고 막 설레이고 두근두근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대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사람 괜찮은 사람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 그런데 그 비중이 페이지 소년이라는 건 소년 기사 여왕왕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같이 인연을 맺었던 괜찮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많이 보고 싶다던가 필요하다라던가 떠올렸을 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을 이 사람한테 한다면 그 사람이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울님이 상대를 생각했을 때 뭐 전 직장 동료라든지 뭐 아니면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고 지냈지만 한때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라든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를 떠올렸을 때 이런 감정인데 과연 그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라고 해서 안정적인 카드거든요. 이 카드도 돈을 든 여왕 카드 돈 자체가 흙, 땅을 뜻하고 여왕도 대지를 뜻해요. 땅의 땅 카드래서 안정적인 카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요. 퀸 오브 펜타클스 정도면. 만일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그러면 이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이거나 뭐 아니면 직장 내 관계라면 서로 안정적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차지하는 비중도 어느 정도 커요. 만일 연인 관계인데 오래된 사이다. 괜찮습니다. 3년 이상, 5년 이상 혹은 부부다. 그러면 이 정도 관계 나오면 서로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관계예요. 친구 관계라고 해도 오래된 관계라면 서로 오랜만에 연락해도 좋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비중도 높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한 가지 관계적으로는 괜찮은데 여러 방면에서 관계적으로 괜찮은데 한 가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경우 사귄 지 한 6개월도 안 된 경우 보통 한 2, 3개월 이 정도 된 경우는 이건 뭐냐면 이미 지루한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지금 관계가 오래된 관계면 좋다. 만약에 사귀거나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연인이라면 이거는 조금 지루해지는 게 너무 빨리 왔다. 권태희가 좀 빨리 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코퍼레이션 협력 카드가 나왔어요. 둘이 사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깨동무 딱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나도 그 사람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같이 뭔가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연인 관계로는 오래된 관계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동업자나 같이 일할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이나 생각했을 때 이 협력 카드가 나오면 서로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오 빅토리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안 좋을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가 남녀 사랑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어떤 금전과 관련된 비즈니스 일 이런 쪽으로는 참 좋은 관계고요.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움이 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연인이 아닌 경우 오래된 관계가 아닌 경우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경우 하나 뭐라 그랬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뭔가 이벤트 새롭게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칼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얼굴 가리고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칼들이 찌르지 않고 단순히 걸려있을 뿐인데 찌를까 봐 근심, 걱정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타로카드에는 이 칼이 생각을 뜻해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9개나 있다는 건 생각이 많은 거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근심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실수를 했거나 잘못해서 본인이 죄책함이 있거나 좀 꺼림직한 게 있는 경우 첫 번째로 그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나려면 이런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저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쉽게 만날 수 있고 편안한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카드를 볼 때는 물론 내가 뭐 좀 더 위의 사람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직장 상사고 이 사람이 소울님이 직장 상사고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서운 직장 상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 소울님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나무 카드가 또 나왔군요. 지금 이 사람은 다 지금 칼도 구고 나무도 구라는 건 뭐냐면 나와의 관계를 끊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니 너무 힘들고 그냥 소위 말하는 좀 빡세요. 이게 이제 좀 진짜 그런 카드거든요.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일일까요? 이 소울님과의 관계가 아마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비슷할 거예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관계가 아주 즐겁고 유쾌하진 않은데 당장 어떻게 정리가 되거나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뭔가 이 서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엉켜있는 문제 그 다음에 감정의 골 실질적으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서로가 좀 함께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끊기도 힘들거든요. 뭐가 얽혀있는 게 많아서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서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것도 9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9번 나무인데 또 뽑은 카드가 9번 나무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피로함 지침 타이어드니스가 나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이 관계는 지금 소울님이 생각하신 분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지 않나 서로가 특히 상대도 날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이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굳이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관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레이지 분노가 나왔네. 이게 이제 분노가 단순히 화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화가 불처럼 치솟아 올라서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감정의 골이 좀 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뒤끝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어떤 서로가 힘들고 상처이었던 게 뒤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가족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직장이나 우리가 쉽게 관계에서 정리가 어려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 관계는 지금 카드를 다 봐도 긍정적인 카드보단 지치고 힘들고 고민되고 분노하는 카드만 나왔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도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은 나의 행동의 거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소울님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허상 환상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일명 콩깍지 카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카드인데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구름 위에 보석도 갖고 싶고 월계관도 쓰고 싶고 성도 갖고 싶고 용도 타고 싶고 이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뭔가 좀 대단한 사람 아니면 동경의 대상 아니면 그리워하는 대상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는 좀 멀어요. 이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가깝고 친밀하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만나면 좀 재밌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연락을 하거나 같이 하기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좀 없고 혹은 만났다가 헤어진 관계라면 남녀관계에서 헤어졌으니까 다시 연락하기는 어렵고 옛날이 좀 그립고 만약에 관계가 있었던 거라면 이 카드는 미련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금 썸타는 존재라면 아마 그 사람이 나를 대한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좋은 거고 만약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데 이제 선뜻 연락하기에는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게 좀 멀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과 능력에 비해서 더 높게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지금 에게 있어서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인내 카드가 나왔네요. 당장은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거나 좋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러기에는 본인도 지금 삶이 본인 하나를 챙기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카드가 보시면 이 여성분이 갑옷과 무기 없이 사자를 아이다 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 뭔가를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내공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생각한 그 사람이 본인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뭔가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비중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요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립고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고독 외로움 의미하는데요. 뭔가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 닿기를 원한다면 자꾸 닿지 않고 엇갈리고 그 사람은 자기 하나 삶을 살기에도 바쁘고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좋은 감정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괜히 좀 외롭다라는 정도 아니면 고독하다라는 정도 뭐 이것만큼 심각하진 않더라도 뭔가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면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서 좋게 생각하면서 자꾸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외롭다기보다는 뭐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서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갖고 좀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카드네요. 보시면 이 사람이 한 땀 한 땀 해서 금동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력하는 카드예요. 노력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런 카드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장 다음 달에 잘 지내고 가까워지고 그것보다 어쨌든 그 사람 상황도 좀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땀 한 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좋아요. 기본적으로 나란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나 그리고 내 마음도 아마 알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황상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소울님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는 카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 혼자 편안하게 앉아있죠. 나에 대한 마음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혼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다는 거 보면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로운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오케이 좋은 사람 근데 나를 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멀리해야 되고 싫은 사람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를 하는 타입인데 그래도 지금 편안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소울님께서 이 상대방을 많이 맞춰주고 배려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를 떠올리면 나를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하지만 내가 막 먼저 연락을 하거나 간절하게 보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다. 한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드는 마음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제가 한번 타로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소울님이 생각한 상대방에게 소울님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기사가 칼든 카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칼을 들고 이 기사가 막 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가 휘청휘청 거리고 너무 속도가 빠르죠. 이건 뭐냐면 간간이 내가 연락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칼이 연락을 따뜻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기사가 간간이를 의미합니다. 항상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소울님께서 아주 중요한 존재는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가끔 차 한잔 마시고 이 정도는 되지만 소울님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정도는 또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리스폰서벨티가 책임감인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나무 열 개를 다 끌어안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소울님은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정도 해주면 요만큼 고마워하겠지 할 정도만 해주시지 너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책임 도리만 지으면 되지 그 이상은 해봤자 상대방은 고마운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에 기뻐는 했으나 고맙지는 않았다.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요. 호의에 기뻐는 해요. 나를 위해서 잘해주니까 하지만 고맙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것도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백마 카드라고 해서 프로포즈 제안을 뜻해요. 그것도 보통 좋은 제안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웃고 즐겁게 나눌 만한 그런 거리가 있거나 자리에서나 만나지 서로가 뭔가 합심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일로만 만나서 서로 교류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임 주변 주변에 주변에 사람들이 특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면에 내 마음도 몰라주고 관심이 없는 것만큼 힘들고 답답한 게 없죠. 그럴 때 한 가지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책이 있어요. 내 마음을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잘해주고 신경 썼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생각하니 너도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다. 만일 상대방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과 관심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정확히 표현하고 판단은 상대방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시다면 상대방에 물어보시고 나의 감정도 솔직히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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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